쓰레기다. 내밀벌에 돈이라도 있으면. 부자집 딸. 이미지 좋네. 그럼 진짜 코스프레 하는 거지 뭐. 아이씨. 점수가 왜 이빨구야. 왜 이리. 방금 크기야! 보너스까지 갈아놓지. 줄 산 거예요? 나 박태준인데? 나 알지? 설마 신기록 못 깼다고 그래? 나 알잖아. 모르겠는데. 근육이 다 빠졌네.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. 미안. 너랑 나랑 동갑이야. 말 놔도 돼. 나한테 뭐 할 말 있어? 마실래? 아니. 그럼 가질래? 주고 가. 취한 거 같은데. 되게 쿨하게 받는다. 이유도 안 물어보고. 탁김에 라켓 버리면서 오늘부터 관둔다. 이런 거 누가 안 해봤나. 후회하지 말고 카운터에 맡겨놓을 테니까 내일 찾아가. 나 진짜 은퇴했는데. 혹시 493킬로미터. 그거인 줄 알아? 비공식 세계 신기록. 어. 그거 그때 썼던 라켓이랑 똑같은 거. 근데 비공식은 다들 잘 모르던데. 아 맞다. 너도 비공 국내 여자 신기록 썼었지. 323킬로. 꼭 비공식이 비공식을 인정해주자. 뭐 그런 건가? 난 너 안 나니까. 내가 내 분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버리진 않지.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? 왜? 12살 때부터 난 너 응원했으니까. 내가 누굴까? 궁금하지. 잘 돌아왔어. 자기야. 아, 어. 헬로우. 락켓. 락켓. 락켓만 그리도. 엄리. 멘. 그 위험해. 락켓. 락켓만 그리왔든. 락켓만 그리왔든. 락켓. 넌. 이 영화. 이 영화가